베개의 근본이 넓고 상상할 때 공포단이 옮겨서 시간을 배울거여 인사 다운의 책임입니다 세 번 부릅니다 시작 베개의 근본이 공포단이 옮겨서 공포단이 옮겨서 인사를 해보셔서 공포단이 옮겨서 베개의 근본이 공포단이 옮겨서 공포단이 옮겨서 공포단이 옮겨서 신선을 배웠어요 오늘은 책임을 배울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베개의 근본이 semble 책임을 배울거예요 스트레스 자, 책임을 뭐를 안 써? 책임, 책임을 뭐를 안 써? 자기가 책임이야 자기가 부르면 자기가 다시 말을 듣는 거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이라고 하죠 우선생님이 오늘 책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써요 여러분들, 저게만 안 써요 근데, 들어와 여러분들, 들어와요 자, 다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加잠고 우리남이 가위노름랑 하루듯이 acom不了 다니오셔서 최님을 배웠어요 그렇지요 여기 봐요 여기서 웃을 한 번도 혼자 주는데요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토끼 우리는 이 토끼랑 같이 행복하게 노래 불러야 돼요 시작 시작 오 모란이 고셔서 채굴을 해왔어요 됐죠 잘했어요 보세요 채잎나무 애굴이가 채잎을 질 줄 알아 그렇지요 원숭이가 너만 탈 줄 아니 나도 책임감을 질 줄 알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책임감을 질 줄 알아요 네 책임감이 뭐예요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을 지는 것 자기들로 다시 살아는 것 자기가 옷을 학부모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옷을 옷을 하지 않고 같이 책임을 다 하는 것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것도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선생님이 책임이지요 그리고 엄마님과 집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해주고 또 엄마님과 집에서 노입을 주고 유치원에 일을 보내주고 하는 것도 부모님을 책임 그럼 여러분들의 책임이 뭐예요 어린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책임감이죠 장난감 장난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감은 우리가 뭐가 더 많나 생각해봐요 책임감이 무엇이 있는가 봐요 책임감이 무엇만 있는가 생각해봐요 동생이 저렇게 어지럽나는 장난감을 누가 치워야 돼요 애기 동생이 누구 동생은 자기가 자기가 아이가 동생이 형님이 이렇게 정해놔야 되잖아요 애기가 아는 줄 알아요 아니요 형아가 언니가 요렇게 정해놔야 돼요 흘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동생이 동생이 아주 어리고 이쁘다 아주 담붕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추워하고 놀러가면 동생이 어떻게 돼요? 다 잘 다지지요 엄마도끝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 여러분들 동생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나 나 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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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도 있고 이런 동생도 있어요 선생님 다 우리가 책임진 우리나라 책임진 사람은 누구에요? 우리가 동생이에요 대통녀 또 책임진 사람이지요? 아니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지요? 군인 아저씨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달라고 해서 주로 가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침에 스토리버스 타고 위초리 오죠? 네 옷 심은 거고 기사 아저씨가 여러분 책임지나 주면 안 됩니까? 책임지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지는 것은 기차도 그렇고 여객생도 그렇고 교회인도 그렇고 봐요 뭐가 있는 자식을 해봐요 봐요 대통명어 고단체 기사 아저씨 사랑하는 경우가 아니지요? 기사 학교에 쓰세요 어머니 손상 아저씨 배가 되셨으면 불러지요? 어머니 구진 아저씨 또 뭐가 있습니까? 조정사 손상 아저씨 불이 나면 불난 것을 책임지고 불로 그쪽 그쪽 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손상 아저씨죠? 그럼 또 세월은 지금 배가 되셔며 져가지고 1년 전에 사랑을 많이 했었지요? 언니 아들이 오빠 아들하고 여기서는 여기 여기서는 이거라 손상 아저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또 엄마 아빠하고 이 여행대를 타고 뭔데 여행을 나지요? 네 여행밤으로 사람들을 많이 싫었는데 책임을 안 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요? 저 옷을 바짝 세우고 잘 운행을 해서 가야되요 그리고 군인 아저씨도 하늘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날 위해서 하늘에서 싸운 사람은 공군 공군 아저씨 또 바다에서 나를 지키는 아저씨는 누구예요? 군자 해군 또 육지에서 나를 지키는 군군 아저씨는 누구예요? 군인 군인 아저씨 육군 그렇게 군인 아저씨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해군 해군 바다에 싸우는 해군 하늘에서 싸우는 공군 공군 땅에서 싸우는 육군 공군 알겠죠? 선생님 그런데요 군인 아저씨가 싸우는 건 아니고 공군 아저씨 해군 아저씨 다 싸워요 세포도는 어 봐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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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들이 딱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해주고 부모님이 책임을 주고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줄 몰라요 알았어요? 네 선생님 어 네 두번째 아저씨 군인 아저씨 안 되니까 군인 아저씨 어 뭐라고? 군인 아저씨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 불러나야 돼 여러분들은 손양불 같은 거 가스불 같은 거 엄마 없을 땐 절대 손 내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책임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엄마한테 치매 주고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건강을 보내요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줄 줄 몰라요 알았어요? 네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여러분을 모르니까 다른 게 제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동순 선생님이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해 줄 거예요 자 박수 딱 딱 자기 이름 안 돼요? 자기가 응? 박수를 세 번 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쳐보겠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 부르면서 칠 때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하면서 치세요 자 시작 야 야 자기 이름을 주는 거예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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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하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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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기 이름 부르면서 터치지니까 정말 잘하네요 두 번 칠 때 최고 이러면서 두 번 치잖아요 시작 최고 자 자기 이름이 최고죠 다시 한 번 최고 시작 최고 한 번 치는 짱 한 번 치는 거예요 시작 짱 그래 자기 이름이 최고 짱이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양정하게 앉아 놓고 선생님이 통화를 해 보겠어요 자 이 동화체는 뭐예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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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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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왔어요. 삐죽이씨, 정말 얼굴을 찌뿌리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입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요. 삐죽이가. 시골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입이 튀어나온 물꼬리에요. 고생이 내라 정말 싫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한 표정으로 했어요. 오징어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다가왔어요. 오늘은 좀 웃어보는 게 어때요? 나도 웃고 싶어요. 하지만 입이 튀어나와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삐죽이가 슬프게 그랬어요. 나는 입이 튀어나온 물꼬리. 나는 못생긴 내가 정말 싫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그래서 우울한 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어 친구가 뚝뚝뚝뚝 찾아왔어요. 그래서 암방에 우울해 기능에 올라서 말했어요. 입을 삐죽 내밀어요. 내가 얼굴을 정말 우울해. 문어가 말했어요. 내 입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 바꿀 수가 없는 걸 희죽이는 속이 상했어요. 나는 이리 튀어나온 물꼬리. 못생긴 내가 정말 싫어. 나는 우울해. 시작! 나는 우울해. 첫 번째 우울해. 우울해. 알겠어요. 그런데 여보이는 급해 물꼬리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 기다려 물꼬리가 다 왔어요. 그리고 누구도 처음 보는 물꼬리였어요. 반짝반짝 물꼬리는 이쪽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잠깐 반짝반짝 반짝반짝 물꼬리가 이쪽에 이렇게 뽀뽀를 했어요. 이만 물꼬리한테 가서 쭉 뽀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삐죽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삐죽이 나고 화들짝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원함이 있었어요. 입을 쫙 맞춰주니깐 너무 놀래가지고 화만이 있었어요. 그래 나는 뽀뽀불고기야. 그래서 입이 뺑쭉 나오거라고 금빛 불고기 입이 뽀뽁 나왔어요. 그죠? 금빛 죽이는 행복했어요. 나는 쭉쭉 뽀뽀한 물고기야. 사랑을 전하고 다니지. 둘이 말해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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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때 오징어 아저씨 사랑해요. 쭉 이 금빛 물고기는 여러 물고기들한테 뽀뽀를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 고려아저씨 사랑해요. 쭉 사랑 그리고 반짝반짝 물고기야. 사랑해. 쭉 자 그림을 보세요. 자 비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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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도 금빛 물고기가 나와서 쭉 입을 맞춰주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졌듯이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뽀뽀 물고기가 된 비즈기는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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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에 여러가지 색깔 입술을 발려서 보여줘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웃었어요.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비즈기 이맘 아는 물고기가 입을 맞추니까 조금 꼬마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헥할 물고기가 였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나는 무쇠으로써 난 불고기에 그런 친구 있나요? 그래요. 나는 예쁜 친구 내가 너무 너무 예쁜 친구예요. 이쁜덱 물고기처럼 문 안 해요? 네 이 친구들 이 공화처럼 노래부로 자 우리 일어나서 패킹의 특무는 노래 부분도 일어서 다시 한 번 일어설 자 패킹의 특무 노래 부분도 시작 부분도 나 맑은 지금 보고다니 오셔서 체념을 배웠어요 다 같이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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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sequela 사이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